안녕하세요 광녀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더욱더 힘을 내서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특급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태리 감성을 대표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아테스토니가 특화된 기술로 제작된 초경량 스니커즈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테스토니는 구두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모두 알 법한 브랜드인데요. 2017년 SS 시즌에는 편안하면서도 인포멀한 스타일의 스니커즈를 선보였다고 하니 나들이 가기 좋은 요즘 경쾌한 발걸음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 히미가 CL과 함께 글로벌 시티즌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캠페인 영상 속 CL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보로코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L과 함께 보로코 여행을 동행한 투미 캐리어는 19디그리 알루미늄 컬렉션으로 모던한 디자인과 스타일리시한 실루엣을 선보였습니다. 개리어 소식을 전하다 보니 저도 여행이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사장님 저도 휴가를 보내주십시오 다음 뉴스입니다. 수많은 셀러브리티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지미츄맨 아이스 향수를 아레나 5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레나 5월호에서는 지미츄맨 아이스 시향은 물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 화보도 함께 보실 수 있다고 하니 이야말로 금상천만 아닙니까?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아레나 5월호를 참고해주세요. 광녀. 어? 과장님 안녕하세요. 잘 찍고 있어? 어우 냄새. 왜 옷에서 발냄새가 나지? 빨래를 안 하셨나? 메종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천연 성분으로 만든 패브릭 케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샴푸, 컨디셔너, 옷에 사용하는 스프레이까지 총 3종류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몸에서 눈물을 흘리는 남성분들 많이 계시죠? 향한 물로 피부에 맞닿는 패브릭 케어까지 신경 쓸 수 있는 메종 스테디 스테이크 패브릭 케어를 추천합니다. 광녀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뉴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두 분께 도로코 페이스 클래식 프리미엄 쉐이빙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싶다. 어디다 드렸어요? 튜비, continue!